자기 기적 집사 침찬 가질 건 가지고 벌렀 건가요? 그건 자신 없는데? 라이브로? 와..간만에 연기 말고 이런 카메라가 들어서 너무 신난다 너무 설렌다 너무 기분 좋다 진짜 약간 목말랐나? 안녕하세요 얼마입니다 시작! 뭐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할게.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할거에요? 응. 저희가. 내가? 내가 편집을 한다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또 다른게 있어요. 그걸 옷이 입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 좋아. 그쵸?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오케이. 억지로 일시키고 억지로 좀 하게 만드는 귀찮게 하는 그런 컨셉이에요. 너무 좋아. 그래서 어쩌게 저희가 편집을 받을 수 있어요. 어우 좋아. 막 해 막. 막 해. 야 편집 없이 막. 하하. 진짜요? 응. 오케이. 요즘? 나. XX라고. 끝나서. 우리 이제 뭐라고 원구 금지라고 됐어요. 신이라서 간만으로 머리 했어요. XX할 때 좀 두 가지 모습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간만으로? 나? 일단. 우리 집 전방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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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차라리 아예 컨텐츠 식으로 아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배워본다든가 XX방을 해본다든가 이번에 이벤트를 좀 말해야 XX랑 사서 당첨을 해서 XX한테 이렇게 선물을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됐어. 그리고 나 이 생각도 있었어. 팬들이랑 XX 컨셉의 영상을 찍어서 선물해 주는 거. 뭐 일단 다 던져볼게. 아니면 이런 거 그냥 XX 낫지 않겠어? 응. XX의 감성도 있잖아. 몇 장을 정해주면 내 모습이든 내가 하고 있는 거든 그 순간순간에 다 찍을게. 그래서 그것도 이벤트라. 이벤트 웬일 하시냐? 이벤트 웬일이야. 이벤트 웬일이야. 너무 좋다. 오케이. 나 너무 괜찮은 거 같아. 나 못 XX 입고 싶어. 왜냐면 내가 다이어트 할 때 있잖아. 진짜 힘들었거든. 얼마야? 그거 하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되게 XX 해. ASMR XX. 그거를 보면서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 해볼래? 내 XX를 해서 XX 하는 거야. 꼭 ASMR. 이거 해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신혁입니다. 오늘 먹을 거는 10g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가능하다면 하는 거고 불가능하다면 안 하는 게 좋고 깔끔하게 바직봉 가지고 바직봉 바직봉 그게 뭐야? 몇개 해봤는데 다르게는 없는데 문을 볼이랑 CCTV 하나 그렸어. 이거 똑같이 안 돼? 아.. cctv 아 그래? 아파 손가락 아파 끝 수고하니 잘 사 연락시 폴드 제 돈 주고 샀습니다 내돈내산 자랑하고 싶었어 그러면 수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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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tar